안녕하세요 cdm입니다. 컴퓨터를 잘 관리할 때 가능하면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안 설치하고 컴퓨터를 클린하게 관리하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속도도 빠르고 최적화한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많이 설치를 하게 되구요. 인터넷 뱅킹 같은거 하다보면 공동인증서를 쓰게 될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금융증서도 있어서 프로그램 설치 안해도 되긴 되지만 이런거 설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치하다 보면 컴퓨터에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게 되고 계속 느려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임시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위험한 이메일을 열어본다거나 위험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본다거나 이런 잠깐 임시로 테스트를 해볼게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구요. 만약에 샌드박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vmware같이 가상 운영체제를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샌드박스를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려면 윈도우즈 10 프로를 쓰셔야 됩니다. 에디션별로 차이가 있어서 윈도우즈 10에서는 안되고 프로 버전에서만 동작을 해요. 사용하시려면 시작버튼을 마우스 5쪽 누르고 앱믹기능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추가하고 삭제하는 창이 뜨는데요. 왼쪽에 보면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가 있는데 이거 선택하면 또 창이 뜹니다. 여기서 내려보면 아래쪽에 윈도우즈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실행하려면 검색 버튼 누르구요. 영어로 샌드박스라고 입력하면 윈도우즈 샌드박스가 검색이 되는데 선택을 하면 바로 샌드박스가 실행이 됩니다. 보시면 운영체제가 이미 있음에도 그 위에 다시 가상의 운영체제를 띄울 수가 있구요. 샌드박스의 기본적인 특성은 안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바깥쪽에 있는 모체가 되는 운영체제하고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걸 지운다든지 운영체제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더라도 그냥 닫아버리면 끝납니다. 파일을 옮기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제가 오래 쓰는 운영체제에 있는 파일입니다. 근데 이걸 옮기고 싶다면은 지금 샌드박스죠.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뭐 실험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뱅킹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백신과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좀 튕기는 증상이 있긴 한데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뱅킹 서비스를 잠깐 뭐 PC에서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나는 좀 원래 쓰는 운영체제는 안 설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상으로 샌드박스를 열어서 이 안에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뭐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이메일을 받았던 건데요. 뭔가 좀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걸 자꾸 열어서 안에 내용을 갖다가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찝찝했습니다. 실행해 보니까 SCR 파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행하면은 화면 보호기 파일이긴 한데 사용자의 권한을 얻어서 뭔가 공격을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자인데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실행해 보기에 좀 찝찝해서 샌드박스에서 실행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상한 게 막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전하지 않은 파일 같은 걸 열어본다거나 확인할 때 그럴 때도 샌드박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 같은 사이트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금융인증 같은 거 할 때 공동인증서 같은 거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을 이용한다면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설치되거든요. 그럴 때도 가상으로 샌드박스 안에서 잠깐 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닫아버리면 싹 다 없어지니까 모체가 되는 이 바깥쪽에 있는 원래 운영체제는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VMwar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VMware에다가 Windows 10을 설치해놨는데요. 샌드박스와는 다르게 샌드박스는 닫아버리면 이전에 있던 정보들이 다 지워지지만 VMware는 이전에 쓰고 있던 거를 일반적인 운영체제 사용하듯이 종료를 해놨다가 다시 부팅시켜서 또 사용하고 종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만약에 자신만의 다른 운영체제를 구축을 해놨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VMware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고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용방법이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놓고 근데 한 가지 설정을 바꾸실 게 있는데 세팅에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 있죠. 기본적으로 NAT로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택돼 있으면 모체가 되는 운영체제와 가상 운영체제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스트 온리로 변경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두시면은 이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하시든지 간에 뭔가 바이러스가 걸리고 막 위험한 실험을 하더라도 바깥쪽에 되는 모체가 되는 운영체제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윈도우즈 10을 그럼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윈도우즈 10을 이미 쓰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다시 윈도우즈 10을 또 부팅을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켜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으로 동작하는 거는 이 안에서 뭐 그래픽카드나 사운드카드 뭐 여러가지 정보도 있을 텐데 장치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치가 아니라 가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장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즈 10 안에 제가 다시 윈도우즈 10을 가상으로 좀 돌리고 있는데 근데 꼭 윈도우즈 10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가끔 윈도우즈 7이 필요해서 7을 가상으로 설치해놓고 그걸 압축을 해놓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가끔 윈도우즈 7이 필요할 때 가상으로 부팅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안에 듀얼 부팅 같은 것도 구성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저장 공간만 낭비를 하고 가끔 부팅시킬 건데 이렇게 가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치가 전부 다 가상으로 동작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장치들 여러가지도 있죠. 근데 전부 다 가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장치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가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장치를 뭐 삭제를 해서 뭐 망가뜨리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가상으로 동작하니까 그리고 이 안에 C드라이브 들어가 보면 뭐 파일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삭제하고 뭐 망가뜨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가상 운영체제에서 다시 이렇게 망가뜨리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뭐 제가 원래 쓰는 모체가 되는 여기 있는 운영체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참고로 네트워크 정보를 제가 이렇게 호스 언니로 변경해 놓으면은 인터넷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안전한지 이런 거 확인할 때는 또 VMO를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체가 되는 운영체제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게 있으면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뭐 이걸 실험을 하는 거죠. 실행해 보고 설치해 보고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운영체제를 이전으로 돌린다든지 새로 설치하시다든지 여기서도 또 초기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화를 하셔서 뭐 원래 상태를 만들어 다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샌드박스가 Windows 10 Pro 쓰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잠깐 한다거나 뭐 위험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좀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 봐야 된다 하고 뭐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뭐 잘못하면 랜섬에어 걸려서 검토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저한테 이제 도움 요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함부로 실행해 보지 말고 반드시 샌드박스에서 실행해 보고 실험해 보고 난 뒤에 만약에 이상 증상이 없다면 그때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보안적으로도 좀 안전하니깐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